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파입니다. 우리의 진실에 대해서 알도록 합시다. 씁쓸해요. 알면 알수록 쓰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음... 심지어 똑똑한 사람들조차도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어... 물론 우리가 이걸 안다고 해서 이걸로 엄청난 기회를 얻고 큰 돈을 벌고 그러기는 쉽지 않겠죠. 제가 조금 이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국가가 망할 걸 알면서 지켜보는 건 흐뭇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조심했을 게 아, 국가 망해요? 미래 망해요? 인구씨? 박살나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조찐다 병신... 아, 지금 무슨 소리야? 아, 저 새끼죠. 사회에서 도태되고 공부도 못하고 직장도 못 가지는 새끼가 이제는 나라 망한대. 본인이 씨바 인생이 저러니까 아유, 저 병신. 그러다가 이제 앞으로 한 3년 지나니까 어? 근데 나라가 왜 이렇지? 5년 지나면 꽤나 힘드네. 한 10년 지나면 저 병신 찐따 그 새끼가 얘기하는 그게 맞았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년을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대한민국 국가 미래를 점쳐본다. 그러면 나 진짜 돈 크게 땡길 수 있는데 자, 이 수치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저기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인구 예상이에요. 물론 저건 이제 일반적인 공개되어 있는 예상 수치 각국마다 이제 뭐 통계층이나 미래를 예상하는 그런 인구 구조 관련 부서들이 있고 거기서 대략의 통계 전망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나라들의 어떤 인구 전망치에 대한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상과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022년 지금의 대략의 인구 그 다음에 2035년 대략 한 13년 지나고의 인구 그 다음에 2050년의 인구 정도입니다. 그 다음 뒤에는 저렇게 17, 28, 40 이런 우리나라의 이런 수치들은 그 국가에서 노인 인구의 비중 퍼센트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보면 다 이해를 해요. 가끔 똑똑한 애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북유럽 봐 저렇게 멀리 갔지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사람이 자기 것만 아는구나 대한민국은 북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보다 훨씬 젊어요. 국가가 더 중요한 건 절대적으로 지금보다 우리보다 멀리 간 나라조차도 시간은 굉장히 느려요. 대한민국이 뭐냐면 저기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 근데 낭떠러지를 향해서 대한민국은 지금은 우리 앞에 가고 있는 낭떠러지로 우리보다 조금 앞에서 가고 있는 차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순위로 보면 한 열 몇 번 정도로 뒤에 있지만 우리가 저 낭떠러지로 가는 속도는 250km야. 하지만 앞에 있는 애들의 낭떠러지로 가는 속도는 한 100km, 50km, 30km, 10km 이 정도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저 낭떠러지까지 지옥까지 가는 속도가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빠르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일단 봅시다. 한국의 경우입니다. 저기 100만 단위까지로 해서 대략 잘라버릴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구본 전체를 한번 관찰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어디서 씨바하는 척 죽길 수 있잖아요. 한국은 5,100, 5,060만, 4,500만입니다. 이미 우리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죠. 야, 전 세계가 다 줄어들고 있지 않냐라고 씨부리지 말고 씨발 보라고 자, 그리고 우리의 노인 인구 비중은 13, 15년 사이에 변화가 17에서 28, 40%까지 갑니다. 미리 한번 여러분들이 저 숫자 중에서 2050년의 노인 인구 비중을 한번 훑 훑어봐요. 전 세계 주요 국가들. 놀랍게도 노인 인구 비중 40%를 넘어가는 국가는 2050년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노인 인구 30% 비중을 넘어가는 국가도 거의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우리는 불과 2030년 중후반에 노인 인구 비중 30%를 넘고 2050년에 노인 인구 40%를 넘어버려요. 뭐에서 유일하게? 지구에서 유일하게. 우주에서 노인이 존나 많은 나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2050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늙은 국가가 됩니다. 노인이 가장 많은 국가가 돼요. 어느 나라도 제치고 일본. 그래서 우리는 2040년 후반에 일본까지 제치고 절대적인 노인 인구 비중은 가장 많은 나라가 돼요. 그리고 그 노인 인구 증가의 속도는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가장 빨라요. 우리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우리보다 노인 인구 비중이 많은 나라는 많아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다 갑시다. 일본 1억 2천 4백만 인구 그 다음에 1억 2천 4백만에서 1억 2천만 그 다음에 1억 4백만 일본은 2050년이 돼도 인구가 1억 이상이 되는 꽤 내수를 방어하는 나라예요. 우리는 일본 내수가 침체하고 망했다는 게 소리를 하지만 일본의 내수는 튼튼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노인 인구 비중은 29, 32, 37. 그렇죠. 지금 노인이 많은 것이지 일본은 노인 인구 증가 속도는 사실은 한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라요. 근데 정말 고맙게도 한국은 비교 안 될 정도로 일본보다 더 빠르죠. 심지어 일본은 체력이 되고 경제력이 되고 이미 물가 안정을 시켜놨고 젊은이들 취업, 고용, 출산율 긍정적이죠. 우리가 출산율을 많이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뺄게요. 출산율까지 포함하면 솔직히 우리는 두들겨 맞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대한민국은 진짜 시발 사람들이 다 우울증에 걸릴 거야. 이 진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다 우울증에 걸릴 거야.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출산율은 뺄게요. 노르웨이 북유럽에 봅시다. 이제 북유럽 멀리 가지 않았냐. 북유럽이 갔는데 5,400만, 5,900만, 6,300만. 노르웨이 2050년이 돼도 인구는 증가해요. 노인 인구 18, 22, 25. 노르웨이 우리보다 지금 노인 많아요. 근데 고작 2050년이 되면 어떻게 되죠? 노인 인구 비중이 고작 25%밖에 안 돼요. 사실상 우리에 비하면 멈춰버리죠. 자꾸 반복해서 죄송해요. 이제 빨리 할게요. 스웨덴 1000, 1000, 1100만. 인구는 2050. 계속 늘죠? 그 다음에 노인 인구 지금 20. 우리보다 많아요. 근데 20, 22, 24. 스웨덴에서 노인 인구가 20에서 24까지 할 동안 우리는 17에서 40까지 가요. 미친 나라예요. 미친 나라. 핀란드 500, 500, 500. 그 다음 노인 인구는 23, 26, 27. 23에서 27을 가요. 핀란드가. 23에서 노인 인구 27 갈 동안 우리는 17에서 40을 간다. 이건 자꾸 상기시켜줘야 돼요. 독일 8,300, 8,200, 7,900. 독일은 이제 인구가 어느 정도 정점 찍고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난민 때문에 그나마 약간 반등하는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쟤들도 멀리 갔어요.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본다면 일본 다음으로 멀리 간 국가가 독일이에요. 구조상. 그 다음 노인 인구는 22, 28, 30. 얘들도 그나마 30%. 2050년에 30%대로 넘어가죠. 프랑스 6,400, 6,400, 6,500. 네.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 노인 인구 22, 25, 28. 30을 넘지 않아요. 영국 6,700, 6,900, 7,100. 네.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죠. 그 다음에 노인 인구 19, 23, 26. 네. 너무나 적죠. 폴란드 3,800, 3,900, 3,500. 자. 2030년대 중후반에 이제 정점 찍고 내려가죠. 그 다음 노인 인구 19, 22, 29. 꽤나 많이 상승하지만 다만 이제 유럽에서도 조금 이런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나라들에서 특징은 여자들이 아무래도 그런 그래도 동유럽인 그 여자들을 원하는 선호하는 것들이 많죠. 많은 나라에서 부자들이. 그래서 그런 나라 우리가 동유럽 여자들과 결혼하기는 쉽지 않고 그런 나라들은 불은 이제 선진국의 남자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떠나버리고 거기에서 그 나라의 남자들이 결혼 상대자로 상대적으로 덜 못 구하고 뭐 뭐 좀 부정적인 것들이 비슷하게 있습니다. 동남아와 비슷한 그 다음 폴란드가 19, 22, 29 그 다음에 루마니아도 1900, 1900, 1700 그 다음 노인구 19, 21, 27 그리고 이탈리아 5,900, 5,600, 5,200 네 자 이제 분명히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자꾸 남유럽을 공부한 이유가 그거예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구조상으로 구조상으로 멀리 가고 일본과 비슷하게 맥을 가면서 한국이 봐야 되는 나라들이 바로 남유럽이에요. 남유럽은 일본과 우리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인구가 정점 짓고 내려가거나 횡보하는 상황에서 자 그래서 이탈리아 봐요. 5,900, 5,600, 5,200 이미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죠. 그 다음에 노인인구가 23, 31, 37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죠. 왜 젊은 애들이 남유럽에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 도망가는지 아시겠죠. 자 우리도 지금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 뭐다? 대한민국의 정권 똑똑한 애들을 미국 같은 나라로 유학으로 끌어주는 우리가 다시 한번 유학의 붐이 불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수 있는 똑똑한 새끼들은 돈 있는 새끼들은 다 미국으로 도망갈 거라고 저는 장담해요. 그 다음에 결혼으로 도망갈 얼굴 반반하고 그런 애들은 일본으로 도망가고 자 남유럽에서 이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똑똑한 새끼들이 떠나버리니까 세금을 많이 낼 새끼들이 없어지고 국가 자체가 그냥 부실해지는 거예요. 그리스 똑같아요. 1,900, 900 인구 줄죠. 그 다음에 노인인구 22, 27, 34 굉장히 빠르게 위에 독일이나 북유럽과 비교해서도 남유럽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죠. 이게 인구의 이동이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얘들이 이동이 쉬우니까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이 한국처럼 남한처럼 독자적인 언어를 서고 독자적으로 완전 섬에 가깝게 되어 있으면 저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유럽에서 다 붙어있기 때문에 쉽게 이동하면서 얘들이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나라 혹은 북미 같은 나라로 떠나버려요. 똑똑한 새끼들이. 거기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나마 섬이고 언어가 병신 같은 거라서 이렇게 되지만 대한민국도 이제 적극적으로 똑똑한 새끼들은 도망을 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일본이 이 현상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북미에서 일본의 유학생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교포 역시도 마찬가지고 교포 사회는 오히려 일본이 더 양쪽으로 본다면 시간 대비 양쪽으로 본다면 굉장히 적어요. 왜? 아니 자국이 살만하고 자국이 평범하게 물가 안정적이고 먹고 사는 데 문제 없고 교육, 취업, 결혼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뭐하러 가겠습니까? 네. 남유럽이 왜 저런지 아시겠죠? 스페인도 역시나 4,700, 4,600, 4,400 똑같죠? 구조가 똑같아요. 그 다음 20, 27, 36 자 노인 빠르게 증가하고 인구 감수하고 똑같죠? 남유럽이 왜 망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쟤들에게 어떻게 살도록 둔다? 비자 8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공기는 좋고 풍토는 좋고 뭐 건물도 괜찮으니까 와서 별장 사고 그러면 5년, 10년 체류 자국 줄게요. 부자님들 와서 집 좀 사주고 돈 좀 써주세요. 세금 좀 어떻게든 여기서 뭐라도 그냥 좀 머물러주세요. 그 골든 비자 8위를 하도록 그거라도 해야지 그나마 유지가 되는 게 지금 남유럽의 상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미국 이제 반칙 캐릭터랑 뭐 조금 다른 우리의 지식을 늘려볼게요. 지구 미국 3억 3,700 그 다음에 3억 5,900 3억 7,500 우리가 왜 미국이 지상 낙원인지 왜 유학을 가려면 미국으로 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비옥한 땅 넓은 땅 엄청난 군사력 세금 세계 최고를 지배하는 그 두뇌들 그 대학교 상위권 대학은 모두 미국이죠. 자 게다가 뭐 인구도 저렇게 3억 지금도 3억 3,700 인데 계속 증가라요. 그 다음에 노인 인구 16,21,23 속도 자 인구 대비 속도로 가장 느린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물론 이거보다 노인 인구 비중이 적은 나라들은 있지만 노인 인구의 증가 정도를 규모에서 본다면 가장 느린 나라가 미국이에요. 왜? 전 세계에 가장 똑똑한 새끼들이 다 몰려들거든요. 아 정권 똑똑한 새끼들이 그냥 다 몰려들이는 거야. 반칙이에요. 솔직히 미국은 반칙이에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이민을 가려면 미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지 아시겠죠? 캐나다 얘들은 미국이 똥구멍을 빨아먹는 나라죠. 3,800, 4,200, 4,500 그래도 인구가 증가해요. 그 다음에 노인 인구는 18,23,25 꽤나 빠르게 다만 이건 뭐 우리와 비교하면 말도 안 되고 그 다음 멕시코 1억 2,700 1억 3,700 1억 4,300 인구가 계속 증가하죠. 그 다음에 노인 인구 8,12,18 이에요. 잘못 본 거 아니에요. 8,12,18 이에요. 굉장히 젊은 나라예요. 다만 이건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의료가 좀 부실하고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고 뭐 그런 이유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북유럽이나 그 아메리카 대륙을 위아래로 두고 거기에서 굉장히 풍부한 비옥한 뭐 어떤 행복한 거기에서 범죄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인간이 다 살면 범죄라는 것들은 있어요. 다만 이제 얼마나 구조상으로 좋은지 아시겠죠. 그럼 남미로 가볼까요. 브라질 2억 1,400 2억 1,800 2억 3,000 브라질도 인구가 증가해요. 다만 이제 단기에 경제에 나왔던 이런 것들은 문제이지만 노인 인구 9,14,21 꽤 빠르게 증가하는 평일이긴 해요. 구조상으로 하지만 아직 굉장히 건강하다. 자 아르헨티나 4,500 4,400 5,100 네 이게 단기에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중간에 한번 훅 파인 곳들이 있어서 아마 중간에 저렇지만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노인 인구 11,14,18 콜롬비아 5,100 5,200 5,600 역시나 인구 증가하죠. 그 다음에 8,14,20 그 다음 중국으로 갈게요. 14억 14억 13억 중국이 무서운 게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로 해요. 자 앞으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노인 인구예요. 13,22,29 굉장히 빠르죠. 자 중국의 한계가 이거예요. 인구는 많은데 인구에서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 절대적인 퍼센티지는 적어요. 근데 절대적인 인구 숫자는 절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게다가 거기에서 무서운 건 노인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예요. 결국 노인 인구는 국가가 복지로 또 하나야죠. 즉 중국은 폭발적으로 복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보면 전성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그림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런 나라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해요. 주변 국가를 먹어야 돼요. 다른 국가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만이나 한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그게 약간 오바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진심이 당겼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내부적으로 구조의 한계에서 과거 한 1900년대 이전의 나라들 중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인구 구조의 혹은 내부적인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외부를 침략해서 새로운 국가를 통해서 거기에서 인구 증가 단기의 소비 증가 뭔가를 이뤄내는 방식들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영토나 지배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보면 소비의 소비의 대상으로도 삼고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착취하기도 하고 새로운 뭔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출산이나 인구 구조와 예외로 그래서 중국도 저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대만 같은 나라들은 좋긴 좋죠. 그러니까 대만은 이제는 고르고 자시고 고민할 것 없이 그냥 미국 똥구멍을 확실하게 빨면서 미국이 완전 지켜주길 원하는 거예요. 대신 미국에 줄 수 있는 건 다 주는 식으로 대만은 가버릴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북미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남한의 비중이나 중요성은 낮아지고 있죠. 이제 현재가 중국이 굉장히 밝은 입장이다 라고 하면 이제 미래가 밝은 나라가 바로 인도예요. 인도 인도가 보면 14억 14억 16억 중국이랑 지금도 인구가 삐깥이지만 이제 앞으로 한 15년 20년이 지나면 오히려 중국보다 인구가 넘어섭니다. 그리고 노인인구가 6, 9, 14 진짜 말도 안 되죠. 완전 개사기예요. 게다가 인도 같은 나라는 미국과 12시간 정도 차이가 벌어지면서 미국의 밤을 사실상 보완한다는 성격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 많은 뭔가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인도 애들이 하기도 하고 인도에 뭔가를 두는 형태들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24시간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 밤 시간대를 미국에서 할 수 없으니까 인도나 동남아에서 어느 정도 보완하는 성격들도 존재하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인도 같은 나라는 지금 인도의 상류층 상위층은 굉장히 똑똑하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얘들은 미국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미국에 굉장히 친근하고 미국으로 유학 많이 가고 미국의 수많은 IT 기업의 잘나가는 상위권의 인도 개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애들이 지금은 거기에서 있지만 나중에 이제 자국관에서 엄청나게 산업이 성장하고 국가가 발전할 때 그 국가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끌어주는 이들이 되겠죠.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본다면 미국 그 다음 미국의 반대편에 함께 미국과 갈 나라로 유일하게 생각되는 게 인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경제력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인도는 성장하고 전세계 지구로 본다면 비중이 증가하고 반대로 중국의 비중은 낮아지는 쪽으로 변화하겠죠. 미래는 베트남 9700 1억 400 그 다음 1억 700 그러니까 베트남도 인구가 증가하고 그 다음 노인인구 8, 13, 19 동남아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구조는 아니지만 베트남도 적어도 인구 증가 그 다음 노인인구 비중은 양호 그 다음 태국 태국이 신기하게도 동남아 국가에서는 이미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얘들은 한계 지점을 지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중진국까지도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끝난 거예요. 생명이 끝났어요. 그래서 같은 동남아지만 베트남이나 말레이시나나 다른 나라와 다르게 태국은 망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건 나중에 한번 다뤄볼게요. 그래서 7100 7100 6800 이미 인구가 정점 찍는 그 정도에서 내려가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노인인구가 14, 24, 31로 당연히 밑에서 출산이 적고 이러니까 노인인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해버리는 상황이에요. 미래가. 그래서 태국은 이미 망한 나라예요. 끝난 나라.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3300 3700 인구 증가하죠. 그 다음에 노인인구 71, 17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2억 7400 2억 7600 3억 1600 인구 증가하죠. 그 다음에 노인인구 60, 14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필리핀까지 하고 필리핀 1억 1400 1억 3600 그 다음에 1억 5800 인구 증가하죠. 활력이 넘치는 나라죠. 그래서 동남아의 국가들이 태국을 제외하면 굉장히 미래가 밝아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힘이 많이 쏠려있지만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력이 동남아로 쭉 다 옮겨가고 있죠. 베트남 먼저 옮겨가고 거기에서 다른 나라로 쭉 옮겨가고 그 다음에 그 옆에서 인도가 받고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동남아 미쪽과 그 다음에 인도 쪽이 이제 미래에 굉장히 영향력 적어도 단순 제조나 뭐 거기에서 조금 더 고참원으로 가는 그런 영역에서의 제조나 공산품이나 산업이나 이런 것에서 영향력은 커지겠죠. 적어도 지금 전 세계에서 공급 생산기지는 중국인데 그 중국의 생산기지 역할이 이제 동남아나 인도로 간다는 거예요. 갈 확률이 높겠죠. 구조상으로 긍정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힘이 빠지면 그 반대편에서 중국은 인구 구조의 문제를 맞닥뜨리기 때문에 중국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 중국은 다만 이제 워낙 크니까 대도시로 가면 그 영향력을 덜 받지만 국가 전체로는 부정적이죠. 호주 2,600, 2,900, 3,200 인구 증가 그 다음에 노인인구 16,22, 23 뭐 여기는 뭐 구조가 적당히 적당히 뭐 그런데 중요한 건 워낙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곳이니까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이민자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는 뭐 어떤 지상나건 비슷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구조상으로 보면 긍정적이에요. 어차피 관광 유지될 것이고 이민 유지될 것이고 뭐 거기에 와서 별장 짓고 뭐 사는 사람들 그렇게 돈 쓰고 사는 사람들 머무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니까 걱정이 크게 없다. 러시아 러시아 1억 4,400 1억 4,200 1억 3,300 그 다음 노인인구 15,19,24 뭐 그냥 그런데 체력은 어 그래도 그 다음 사우디 사우디 3,600 4,200 4,800 노인인구 2,8,20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지금 노인인구 비중이 2%밖에 안 된대요. 그 다음 이란 8,800 9,400 9,800 노인인구 7,12 21 어떻게 보면 이란 같은 나라들이 지금 자유만 조금 보장이 되고 확 개방이 되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동에서 영향력이 많이 커질 수 있는 나라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란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여기에서 확 개방되면서 전혀 바뀌면서 서구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버리면 쟤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적어도 중동지역에서 사우디나 다른 쪽의 영향력은 낮아지면서 반대로 얘들의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데 국가 스스로 그걸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죠. 자 이제 우리가 대략의 전 지구의 대표적인 국가들의 구조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정리하면 2050년에 대한민국만큼 노인인구 비중이 많은 나라 자체가 없어요. 자 저기에서 쭉 보시면 노인인구 비중이 2050년에 30%를 넘어가는 나라 자체가 많이 없어요. 한국, 일본 그 다음 쭉 내려가면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그 다음 쭉 가면 없어요. 자 이 정도밖에 우리가 주로 많이 공부하는 나라잖아요. 한국, 일본 그 다음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대표적으로 뭐예요? 한국은 아직 우린 망하지 않았어요. 우린 미래하고 밝아 뭐 이러고 있지만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모두 주저앉고 힘이 없는 나라예요. 이미 경제 침체하고 젊은이들 떠나가고 미래 세금 부담 증가하고 인구 구조 박살나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한국은 저 나라들과 다르게 갈 확률이 높을까요? 같이 갈 확률이 높을까요? 이건 우리가 다 이성적으로 알아요. 다만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끝나가는 전환해야 되는 시점에 단기 펌핑을 시켜버렸죠. 지난정부에서. 그 펌핑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약에 다 취해버린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리고 빠르게 우리의 정상적인 위치로 가는 거예요. 네. 지금은 우리의 부동산 폭락이 사실 전 지구적인 것도 있지만 이건 일본이 경험했고 남유럽이 경험했던 그 흐름과 굉장히 유세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정도까지 갈지 몰라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심하게 갈 수도 있다. 다만 이걸 단기에 정부 정책으로 밀어올릴 수는 있어요. 전 세계에 없는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를 대한민국이 더 보증을 지금 그래서 전세대함 한도 자체도 막 2억에서 3억까지 열어주고 보증 같은 것들도 열어주고 막 개 지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가 병신인지 모르겠지만 현 정부가 부동산에 손을 안 쓰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 정부는 부동산을 띄우기 위해서 존나 정책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아니 40년 50년 대출을 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요? 40년 대출 그런 게 뭐예요? 대출을 왜 인위적으로 해줘요? 지금 DSR에 묶인 거 그 우회에서 어떻게든 대출을 일으키고 집을 살 수 있는 정책을 다 써주고 있어요. LTV 80%까지 왜 풀어주는데 이런 정책이 아무것도 안 한다? 아니에요. 현 정부는 부동산을 띄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정책을 지원하고 있어요. DSR 묶이고 개인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그 대출을 우회할 수 있는 약간의 꼼수 같은 것들을 다 지금 풀어주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게 이제 금리 상승이 멈추고 하락기에 단기적으로 부동산을 한번 펌핑을 시키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우리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초고렴 국가로 진입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갈 것이니까. 네. 그래서 쭉 보시면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인구가 증가해요. 그 다음에 노인 인구도 부담이 없어요. 오히려 저런 수많은 나라들이 어떤 나라를 볼까요? 대표적으로 일본 그 다음 한국 그 다음에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 이 다섯 개 나라만 비교를 해도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정답지가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은 정답지로 아 저렇게 구조로 가는데 스스로 버블을 붕괴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더 이상 자산의 팽창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안정화시키면 그래도 미래를 대비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출산 고령 저출산 고령의 두 가지 문제에서 적어도 출산율은 유지할 수 있구나 최대한 하락하는 걸 억제할 수 있구나 그러면 출산율 억제만 하면 그래도 그렇게 해서 전봇하면 미래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일본이고 여기에서 모든 걸 팽창시키고 자산의 팽창을 인위적으로 막지 않았을 때 그 자산의 엄청난 팽창은 빈부격차 부의격차를 만들어내고 사회로 새롭게 나오는 이들이 이제 정상적인 출산할 수 있는 가정의 형태로 발전하지 못하는 모델이 바로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스스로 버블을 붕괴시켜서 자산의 팽창을 막으면서 젊은이들이 평범하게 사회로 나오고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국가가 지속가능한 구조로 했다면 성공했다면 이 반대편에서 대한민국은 자산의 팽창을 부동산의 팽창을 오히려 더 가속화시켰죠. 더 가속화시키면서 이게 사회로 나오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출산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물론 이 반대편에서 남녀의 갈등이나 여성을 올려치는 그 대한민국의 특수성도 있었죠. 그래서 선진국은 대한민국을 일본, 한국 그 다음 남유럽 여기에서 이제 적어도 한국 병신같이만 안하면 최악은 면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자 올려치기 인위적으로 여자 올려치고 여자를 경제활동 더 많이 하고 좋은 일자리 많이 주는 이 정체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정체 이것만 적어도 국가가 막아도 출산율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당연히 거기에서 미래에 어떻게 존버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자를 적극적으로 좋은 일자리 많이 주고 경제활동 많이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집값을 계속 올리는 정체 자산을 팽창시키고 소비를 버블을 만들어서 발전하는 한국같은 모델은 어떻게 되죠? 어느 시점이 되면 격단적인 저출산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격단적인 저출산은 이제 우리가 마주할 미래죠. 어마어마하게 부정적인 미래가 열릴 거예요. 그리고 전세계가 우리를 보면서 배우겠죠. 아 일본처럼 자산의 버블이나 자산의 팽창을 억제해야 되고 그 다음 여자를 넘어올려치게 하면 안 되는구나. 자 이게 정답이고 한국처럼 저렇게 병신같이 여자 올려치게 하고 자산의 팽창을 두면 방치하면 국가는 존망해버리는구나 라는 걸 전세계가 깨닫게 되는 우리는 우리와 한국은 전세계에서 굉장히 좋은 모범 사례예요. 대한민국은 가장 개족같은 사례고 일본은 가장 긍정적인 사례고 그 중간에서 이제 그나마 유럽의 EU의 똥구멍 빨아먹으면서 버티는 애들이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같은 남유럽의 모델이고 자 이게 지금 우리의 인구 구조예요. 자 여기서 이상하신 분 없죠? 그리고 다른 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찾아보면 20대의 여자들의 결혼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걸 볼 수 없는데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20대 후반 20대 중반까지는 사실 일본도 많이 없고 하지만 20세 27세 28세 29세 20대에서 결혼하는 일본의 여자 연예인이나 캐스터나 유명한 탈런트 같은 이들의 결혼 소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20대 때 여자 연예인이 결혼했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겠죠. 거의 없죠. 사례가.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리고 다른 거 일본의 국회의원입니다. 안도 유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일본의 여성들이요. 붕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 그러니까 분노할 수 있는 목소리 내는 그래서 이 여성의원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여자는 집에 가두어두고 현모양처로 하는 식으로 만들지 마라. 우리는 이제 그런 여성관을 벗어나야 된다. 여성도 이제 힘을 내자. 여성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여자가 많이 목소리를 내고 활동해야 된다. 여자를 집에 두고 여자가 집안일을 하는 식으로 여자들을 의식화시키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일본의 여성 정치인이에요. 시발 일본에서 어떤 우리가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독을 풀고 있어요. 제발 일본 정치나 일본 국가에게 부탁드리는데 이런 미친년들은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이런 제정신이 아닌 정치인 새끼들은 철저하게 국가가 막아줘야 돼요. 근데 저는 일본은 해낼 거라고 봐요. 이런 미친년들을 저렇게 목소리 내게 방치하지 않겠죠. 일본 화이팅 힘내십시오. 저런 거 독이에요. 저런 거 방치하면 안 돼요. 저런 거 일본 여러분들이 모른 척하고 방치하면 안 돼요. 박살 작은 작은 밟아서 그냥 박살 내버려야 돼요. 저런 개소리를 못하게 알죠. 저런 애들이 이제 목소리 커지고 영향력 커지면 한국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도 존망해버리는 거예요. 일본 지금 방심하면 안 돼요. 분명히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 같은데 일본에 독을 풀었어요. 우리가 제발 여러분들 어 자 그 다음 아 송도 앞에 송도 얘기하니까 이제 조금 이거 추가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서울의 평균 연령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서울에서 어 동단위로 해서 이제 동이 많죠. 근데 그중에서 30세 그러니까 어 평균 연령이 30대인 동이 많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지역구로 보면 자 위래동이 35.5세 제일 낮은 거예요. 35.5세 그 다음이 화양동 그 다음 두 번째예요. 37세 바로 올라가죠. 37.1세 그 다음에 항동이 37.1세 그 다음 신촌동 서대문신총이 37.3세 쭉 가고 그 다음 목 5동으로 넘어가면 바로 40세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30 평균 연령이 30대인 도시가 별로 많지 않아요. 동이 그리고 서울 평균으로 보면 43.8세 이게 2022년 2.4분기 기준으로 43.8세가 평균 연령이에요. 그리고 뭐 이럴테면 종로 이런 데만 봐도 45 중구 46 그 다음에 용산구 44 그 다음 성동 43 광진 43 동대문 44 강남 몇 살인지 볼까요. 강남 송파 42 강동 43 강남 42.1 그 다음 소초 42 관악 43 동작 43 영등포 43 서울이 굉장히 늙은 나라예요. 늙은 도시예요. 자 더 중요한 게 뭐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서 봤잖아요. 어떤 지역이 서울에서 제일 젊죠? 위례예요. 위례. 왜 그렇죠? 신도시고 강제로 젊은 애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혹은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살기 좋아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 연령이 낮아요. 당연히 거기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의 장점들이 존재하죠. 근데 이런 지역이 마찬가지로 신도시가 비슷한 성격이 있어요. 신도시들이 비슷하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평균 연령이 낮고 당연히 거기에서 장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청나나 송도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천에서도 연수구 중에서 송도동 송도 1,2,3,3 의뢰식으로 쭉 있는데 송도동의 평균 연령이 지금 보면 가장 낮아요. 35세에서 35세에서 36세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미래에 서울이라는 지역이 아이를 키우기 좋냐 이게 아니에요. 서울은 아이를 키우기 굉장히 안 좋은 동네에요. 구조 자체가 오래된 도시고 도시계획 없는 그나마 강남 저기 밑으로 내려가면 도시계획 어느정도 있는 형태지 그 외에는 도시계획 자체가 없는 굉장히 허접한 도시에요. 심지어 주정차나 이런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이제는 오토바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킥보드까지 도로 달리는 진짜 애를 키우기에는 최악의 도시에요. 사실 살아보면 수도권에서 너무나 뭔가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데 있다가 신도시 딱 가면 사실은 위치적으로는 서울 기준으로 보면 나빠요. 근데 그 도시 자체만으로 본다면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차에서 최대한 분리시켜놓고 주정차 최대한 제한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동차 사고가 최대한 적어지도록 구조로 갖춰놓고 거기에서 아이들은 최대한 부담되지 않는 형태로 걸어서 통학해서 초중고등학교를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상업지 같은 것들도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는 구조에서 굉장히 한정된 구조에서 딱 그래서 사실 신도시가 애를 키우기에는 좋아요. 그래서 물론 서울에서도 돈이 많으면 애 키우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건 좀 아니고 아마 이제 지금처럼 시간이 쭉 흘러가죠. 그런데 지금 오세훈이 정책으로 본다면 과거에 뉴타운 정책 정도로 확실하게 도시를 새롭게 개발하는 그런 정책은 없어요. 다만 이제 저층멸실이나 지하멸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형태에서 모아주택이나 모아타운 같은 것들을 시도하고 있긴 하지만 속도도 너무 느려요. 그리고 규모도 너무 작아요. 그런 관점에서 서울은 시간이 갈수록 평균 연령이 급격하게 증가할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당연히 노인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노인들이 많아질 때 특성이 있죠. 소비가 감소하고 의료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당연히 큰 병원 주변에 노인들의 요양기관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 여러분들 지금 감이 없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강남에만 가도 그 좋은 위치에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다만 조금 세련되게 되어 있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 그러면 서울이 주로 이제 5대 병원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 긍정적이긴 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5대 병원 주변에 뭐 같은 것들이 많겠어요? 요양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런 요양기관이 증가하면서 이런 요양기관들은 평균 연령을 굉장히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미래에 굉장히 늙은 국가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서 거리에서 소비 감소 뭐 전반적으로 평균 연령 증가에 맞춰진 소비의 패턴 자 그런 것들이 다 나오겠죠. 더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놀라고 있는 게 이거죠. 왜 서울이 인구가 많은데 초등학교가 통폐합이 되지? 자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보면 야 서울에 인구가 많은데 왜 저런 게 통폐합이 돼? 라고 하지만 이게 뭐겠어요. 신도시에는 지금 아직도 학교가 부족하다니까요. 근데 서울은 왜 통폐합이 되죠? 젊은 애들이 없어요. 젊고 결혼하고 거기에 자리 잡는 부부나 이런 애들이 없어요. 적어요. 당연히 거기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진학해야 되는 애들이 부족해요. 쉽게 얘기해서 서울도 오히려 신도시 경기도의 신도시와 서울의 단순히 이제 신혼부부 결혼 그 다음 거기에서 아이를 관점으로 본다면 서울은 밑바닥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가 필요 없어지고 그 다음 중학교가 필요 없어지고 고등학교가 필요 없어지고 영유아 유치원 같은 것들은 이미 아이를 너무 뽑기 힘들고 무너지고 있고 당연히 거기에서 소아청소년과 굉장히 감소할 것이고 산부인과 다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 와서 하기 때문에 수요가 존재하지만 시간이 앞으로 쭉 가면 서울은 밑바닥부터 붕괴를 하는 거예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미 나오고 있는 게 변두리에서 초등학교 같은 것들이 통폐합되는 그거예요. 이걸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히 지금 인구가 900만이 넘으니까 서울이 최고야 서울 불폐 아니에요. 오히려 앞으로 5년 10년이 되면 신도시는 그래도 젊은이들이 있고 초등학교 구조는 유지가 되는데 서울은 이제 노인만 남아있는 대도시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우리가 일본처럼 구조를 그래도 지속 가능하게 바꾸면서 서울 안에서도 신도시급의 위례 같은 곳들이 계속 새롭게 태어나고 뉴타운 정책이 나오면서 뭔가 젊은이들이 유입될 수 있는 도시 구조면 괜찮아. 하지만 그게 아니면 서울은 이제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진짜 늙은 사람들만 있고 심지어 그 5대 병원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요양기관 요양원 다행히 거기에서 병원과 요양기관만 통학하고 그 주변 동네에서 공원에서 왔다갔다 산책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인이 많은 늙은 도시가 될 거예요. 제가 솔직히 그게 무서워서 돈이 없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분당도 사실 굉장히 좋아요. 분당도 저도 최근에도 가보고 했는데 거리도 걷기 좋고 인도와 차도가 분리됐고 공간적으로 훨씬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확실히 도시를 걸어보고 이렇게 다녀보면 여유로워요. 그런데 문제는 분당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러니까 대대적인 재건축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그 부분이고 그런데 옆에 판교나 그 외의 지역은 구조로 본다면 이렇게 평지로 넓게 해서 그 지역에서 여유있게 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차가 필요한 구조예요. 이렇게 기존에 산이 있고 언덕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파내고 그 속으로 이렇게 주택단지들이 만들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넓게 여유 있는 그건 그 위에 판교 위쪽으로 해서 있는데 그쪽은 이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기업이 있긴 하지만 그 기업을 받쳐낼 수 있는 주거의 정도는 사실은 결국은 분당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건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그 위로 가면 미사 있고 그 다음에 다산 그 다음에 별래 그 다음 저쪽으로 쭉 반대로 넘어가고 일산과 서울 사이에 그거 뭐죠? 거기 있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김포 있고 그 다음에 검단 있고 그 다음에 쭉 옆으로 가서 청라 그 다음 김포 그 다음 오른쪽으로 해서 쭉 내려오면 뭐 수원 광교 자 이런 쪽으로 쭉 존재하겠죠. 그러면 어디가 애를 키우면서도 만약에 거기에 자리 잡는다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면서도 걱정 없이 그냥 근데 미래에도 어느 정도 가치가 유지되면서도 젊은이들이 꾸준하게 유입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딜까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연구도 있고 직간접적인 연구도 있고 해서 저는 아마 성도에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저는 이제 서울에서 계속 몸 갈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자리 잡는 게 논현이나 그 강남 쪽에 자리 잡고 싶고 아마 가족은 성도 쪽에 자리 잡고 그냥 쭉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버리지 않을까 대학교로 가고 나서 졸업할 줌이 되면 꼬셔서 일본 일본 대학이나 이런 쪽으로 가도록 계속 세뇌를 시킬 거고 그러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신도시도 힘이 있어야 돼요. 자 이 힘이 무슨 의미냐면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아 요건 또 얘기 듣고 성도에 몰릴 사람 없겠죠? 그러니까 마치 서울 불패론이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면 서울을 선망한다 자 이런 주장이죠. 자 그러면 이 주장과 마찬가지로 신도시도 그 신도시를 선망하는 그 주변 지역이 존재하면 돼요. 근데 저기 뚝뚝 떨어져 있는 신도시들은 사실 그런 성격이 많진 않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 힘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송도예요. 왜냐면 송도는 큰 인천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 큰 인천이라는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은 서울보다는 송도라는 지역을 선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어느 정도 돈 있고 여유 있고 가면 혹은 인천에서 뭔가 사업을 하고 개인 뭔가를 하는데 죽어지는 송도 이런 경우가 꽤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송도를 길게 보기에 자리 적게는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아빠는 개고생해야죠.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존나 힘들어요. 자 이 정도로 하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과는 다르게 변할 것이니까 다들 그런데 솔직히 이게 약간 도박이기도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걸 배팅을 한다는 게 도박이긴 하죠. 각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